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Part 5 22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서 Nick이 Gatsby의 심리상태를 세 단계로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는 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 두 번째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기쁨 세 번째는 이제 감탄, 경의의 단계로 들어섰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여기 사진을 보면 태엽을 감는 시계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큰 벽시계들 다 이렇게 태엽을 감는 시계 구조였거든요 이 사진하고 내용 이렇게 연결해서 잘 의미 파악해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밑에 단어를 보면 소위 말하자면 Inconceivable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Pitch 최고죠 Intensity 강렬함 Overwound 이거는 Wind wound wound 태엽 감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over니까 지나치게 태엽이 감긴 자 내용 보죠 자 내용 보죠 He had been full of the idea so long Gatsby는 이 아이디어로 오랫동안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다 즉 뭡니까 자기 큰 집 사서 이 부자인 상태에서 데이지 초대하는 그런 꿈이었겠죠 dreamed it right through to the end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런 꿈을 꿨죠 waited with his teeth set 이를 악물고 기다렸어요 So to speak 말하자면 At an inconceivable pitch of intensity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최고조의 그 강렬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Now In the reaction 이제 그 반사작용으로 He was running down like an overwhelmed club 너무 태엽이 강하게 감겨진 이 시계가 막 줄줄줄줄 풀리는 것처럼 그 반작용으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 요 밑에 단어 봐주세요 제가 연필로 되어 있는 거 1번 With his teeth set 하면 이를 악물고 2번은 In the reaction 그 반작용으로 너무 강하게 마음속에 꼭꼭 있던 그 결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막 풀어졌겠죠 그 반사작용으로 반작용으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다음 이야기 빨리 볼까요 이 사진은 옷이 아주 잘 정돈되어 들어있는 옷장이네요 제가 읽을게요 Recovering himself in a minute He opened for us two hulking patented cabinets Which held his masked suits and dressing gowns and ties and his shirts piled like bricks in stacks a dozen high I've got a man in England who buys me clothes He sends over a selection of things at the beginning of each season spring and fall 네, 개츠비의 옷장이에요 밑에 단어 보면 Hulking 부피가 큰 Patent cabinet 특허를 낸 특별한 옷장 보관장 Mast 아주 하나로 뭉쳐진 Dressing gown 실내보 In stacks 차곡차곡 쌓여서 Selection 음선한 물건 내용 보면 Recovering himself in a minute 곧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리고 He opened for us two hulking patented cabinets Gatsby가 우리를 위해서 두 개의 아주 커다란 특별히 특허를 내서 만들어낸 옷장 그러니까 이 보관장이죠 이거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런데 Which held his masked suits and dressing gowns and ties 그 옷장이 뭐를 담고 있었느냐면 아주 많은 옷들 수트죠 양복 그 다음에 dressing gown 그 잠옷 위에 겉옷으로 입는 실내복 거기다 necktie And his shirts piled like bricks in stacks a dozen high 그 Y-shirts는 열두 단계 이렇게 스택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얼마나 단정하게 정리를 했는지요 옷이 어마어마하네요 I've got a man in England 나 영국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Who buys me clothes 나한테 옷 사서 보내는 사람이야 He sends over a selection of things at the beginning of each season spring and fall 그 사람이 봄하고 가을 그 시즌 시작할 때마다 특별히 엄선한 물건들을 보내오거든 그 당시엔 영국에서 만든 물건 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영제 영국제 이 제품을 이렇게 수입해서 최고급 의복을 이렇게 갖추고 있네요 또 볼까요? 이 장면은 막 뭘 던져요 옷을 던지는군요 제가 읽을게요 He took out a pile of shi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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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ck silk 두꺼운 silk 로 만든 shirts And fine flannel 아주 섬세하고 얇은 고급 flannel 로 만든 shirts 막 던지는 거예요 Which lost their folds? 돼요 그들의 여기서는 셔츠예요 접어놓은 그 셔츠의 모양새를 다 흐트러졌겠죠 As they fell 떨어질 때 던지니까요 이 접은 모양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And covered the table in many colored disarray 그리고 이 테이블을 별의별 색깔로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하게 막 덮어버렸네요 옷을 던지네요 이 심리상태 이해가 되세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완전히 그런 단계로 들어섰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계속해 볼게요